울산 앞바다 부유식 해상풍력 공사를 위해 필수 전제 조건인 해저 집안 조사 허가가 나지 않아 참여한 사업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부유체와 날개 등을 제작하는 공급망 사업자의 인프라 구축은 속도를 내는 반면, 정작 해양공사에 필요한 집안 조사는 되지 않고 있는 건데요. 어민 동의를 얻어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6월 분산에너지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울산 앞바다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 인프라 구축이 한창입니다. 발전 사업자 가운데 하나인 CIP는 최근 글로벌 공급망 업체와 부유체 기본 설계 용역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1.5기가와트 규모의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프로젝트에 사용될 부유체 설계와 조달, 시공 협약을 맺고 본격적인 인프라 구축에 들어간 겁니다. 바다에너지는 지난해 말 HD 현대중공업을 귀신고래 3호의 설계 조달 시공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고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귀신고래 3호는 코리오 제너레이션과 SK 에코플랜트가 공동 개발하는 국내 해상풍력 프로젝트입니다. 이처럼 해상풍력 공급망 구축이 속도를 내는 반면, 해상풍력 설비 건설의 첫 단계인 해저 집안 조사는 좀처럼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2년 전 발전사업자 2곳이 신청한 집안 조사 3건만 허가가 났을 뿐 최근 신청된 12건은 불허되거나 자진 반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022년 7월 개정된 관련 법규에 직접 이해당사자인 어민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가면서 허가가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집안 조사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이해 관계인, 즉 어민 동의가 필수적인데, 6개 수협을 중심으로 한 어민 단체는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은 울산 앞바다에 모두 6.2기가와트 규모의 풍력 단지를 조성하는 대형 프로젝트로 총 투자 금액만 40조 원에 달합니다. 본격적인 해상풍력 공사 시작까지 받아야 할 인허가 절차만 10개 붙여 29개에 이르지만, 어민 단체 설득을 위한 공식 대화 창구는 아직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MBC 뉴스 이상욱입니다. MBC 뉴스 이상욱입니다.